저희 규리 언니는 전교 1등의 뇌셍이었어요. 어? 진짜? 전교 1등을 했다고? 근데 평소 성격은 털털하고 허덩기가 많아서 별명이 손이 많이 가는 새우땡이라고 별명이 되어있어요. 약간 불렁돈다, 머리가 된구나. 그리고 언니가 인터넷에 유명한 짤이 있는데요. 개죽이 짤이라고. 개죽이 짤이 뭐예요? 개죽이 짤이 뭐예요? 구애드기 짤이? 구애드기 짤이? 자, 하나 둘 셋! 이런 강아지 있잖아요, 인터넷에. 우리 웃고 있네, 강아지! 너무 이뻐. 규리 씨도 호빵 많이 시청했어요? 네, 많이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현 언니한테 완전 입덕했거든요. 입덕했다고? 뭐 보고, 뭐 보고? 입덕, 입덕? 아니, 그... 저기, 죄송한데 입덕은 뭐예요? 우린 입덧은 아닌데. 입덧은? 아니, 저보고 애가 어떻게 입덧을 해요? 뻑하는 게 입덧 아니에요? 입덧이 뭐야? 입덧이 뭐야? 덕후가 됐다! 그 사람한테 덕후가 됐다고? 아니, 그 마피아 걸리셨는데 바로 걸리셨잖아요. 아, 순수함. 너무 귀여워서. 점 그리고 온다. 어허, 저 친구, 저 친구! 점 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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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피아 아니야? 나 마피아 아니야? 점 그리겠지? 너무 귀여워서. 부끄럽네요. 전교 1등 출신이면 공부도 잘하고 마피아 게임 이런 눈치도 좀 빨라. 멤버들이랑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잡거나 이길 수 있다. 장도연이지 뭐. 즐거움은 끝이 없다. 티비엠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